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등학생들도 있을 건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까지 그렇죠 밤에 잘 때 허벅지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성장통그룹이다 대개 저절로 낫습니다 병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며칠 지나면 낫습니다 성장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아프고도 성장하겠습니다 1번 나는 안 아프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2번 뭘 선택하겠어요? 다 1번이겠죠 아프더라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아프지 않겠다고 지금 요키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힘들겠고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게 힘들겠죠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아프지만 성장할 때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보지 말고 성장을 보라 그런 게 맞겠죠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장통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거기서 기쁨이 있고 또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어렸을 때 시절 이야기죠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52절은 12살 때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다 성장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지 분야에서 성장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키 육체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다 보면 영적인 영역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간다 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간다 관계적 영역 네 가지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나가 다 그런데 지혜가 성장해야 됩니다 지혜는 지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하지만 지식 부분도 있고 지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52절 보니까 지혜와 그렇죠 이 지식에 관한 것을 우리는 보통 IQ라고 그러죠 IQ 높은 사람들이 지식 그다음에 지혜에 해당되는 게 EQ인 것 같아요 감성지수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적용하는 거 지식은 되게 많은데 진짜 적용 한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적골로 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는 건 좀 적더라도 참 일 판단을 잘해요 그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일을 해내고 그래서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죠 비교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비교적 IQ가 강하고 여자들은 EQ가 강하다 그러죠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감성적이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전에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은 질문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또 묻는 게 다 똑같아요 누구 왔다 그러니까 이쁘냐? 누가 왔다 이쁘냐? 누가 왔다 이쁘냐? 내가 남자지만 보면서도 바보 아닌가 그냥 이쁘냐 안 이쁘냐?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성격이 좋으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다녀요 이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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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은 지식이 많을지 모르지만 흑백론적입니다 이분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별생각 없으면 딱 이분법으로 가요 그냥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것밖에 없어요 좋냐 나쁘냐? 식당에 가면 맛있냐 맛없냐? 그것밖에 없어요 또 젊었을 때 양이 맞냐 적냐? 무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남자들은 그래요 그냥 둘밖에 없어요 좋냐 나쁘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간접 경험은 하잖아요 하도 많은 여자들에게 치여 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다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은 다릅니다 애매해요 남성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긴 한데 차가워 그게 뭐야? 원하기는 하는데 무드가 있어야지 이래요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립스틱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많이 갖고 있더라고 한 열 가지? 남자 볼 때 다 똑같아 다 빨간색이야 저기 뭐 저러냐 그랬더니 제가 하도 몰라가지고 인터넷 가서 봤어요 내가 볼 때 다 똑같은 색이라고 보이는 거 플로티 코랄 마이 로즈 핑크 딜라이트 스윗 트릿 무슨 방언의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다 똑같은 색이에요 다 똑같은 색인데 내가 볼 때 그냥 진학이나 약간 차이가 있을지 다 빨간색이야 근데 이거 더 있어요 이거 열다섯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시험적으로 한 사람한테 한번 실험을 봤어요 알더라니까 이걸 알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죠 그러니까 남자는 흑백이고 여자는 컬러풀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EQ가 발달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철 할 때 누가 보면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죠 12절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남자들이 쓴 주석책을 보니까 다 IQ가 발달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묻고 나온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원함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개세마리 동산의 기도와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그럼 자기 뜻은 눈 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땐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웃기는 엉터리 해석이더라고 근데 EQ로 접근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금방 할 거예요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 고침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안아주잖아요 아프구나 나 너 낫길 원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나 너 좋아 너 낫는 걸 좋아해 네가 낫는 게 기쁘다 네가 오니까 신난다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EQ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EQ를 좀 발전해야 됐고 여자들은 너무 감사하게만 뛰어나가지고 립스틱 15개 사지 말고 좀 줄이세요 남자들 구별도 못해요 혹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15개 사고 남자는요 그냥 아줌마들 같이 아무거나 갖다 부으면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리 체프만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얘기를 했죠 저 이건 배워야 된다고 해요 인정하는 말 말이 따뜻해야 돼요 그렇죠?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잖아요 언어가 따뜻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쩌면 똑같은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하나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본심은 그게 아니래 누가 본심을 묻나?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인생이 그렇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터치죠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 고쳤는데 베드로 장모 같은 열병은 꾸지졌다고 그러고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만 하셨다고 그러고 남용 환자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예수님이 만졌다고요 필요합니다 만져주는 게 필요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지혜라 그래 지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가 충만한 종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 지혜로 나눠져 있는데 IQ와 EQ가 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도 IQ와 EQ가 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키가 성장한다 이건 육체적인 성장과 재능 이런 거겠죠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이게 육체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52절 키가 자라가며 이게 또 육체적인 성장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을 왜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적어도 여자는 잘못을 해야 되는데 남자애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여성화시키지 말고 격투기 이런 것도 가르치고요 드라마 가운데 소년시대 이런 거 있잖아 맨날 얻어 터지지만 말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돼요 왜냐 한국에서만 살 거야 그리고 남자들 모인 데는요 어차피 폭력이 있어 약간은 남자들 모인 데서 폭력 없는 데 어디 있어요 남자들끼리 여자들이 있으니까 좀 부드러워지는 거지 남자들이 있으면 남자고등학교 중학교 우리 한 정글이었어요 정글 소년시대 제 학교 시절이 그랬어요 그러고 때리고 싸우고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때리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갔던 것 같아 맞는 사람 심정 내가 그 보면서 아 맞는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등치가 크니까 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날 때리러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라고 힘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너무 컸어요 그때 키가 지금 키와 똑같아요 182cm야 몸무게는 55kg 그래서 이렇게 크다가는 내가 2m가 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안 됐다 싶어가지고 60kg짜리 역기를 사다줬어 진짜 그거 하니까 하나도 키가 안 자라더라고 180일 그대로였는데 몸무게만 뭐 결혼하기 전에 75kg까지 올라가더라고 어깨가 벌어지고 지금같지 않았어요 그때 진짜 몸 좋았어 하도 몸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괜히 우통 벗고 그랬다고 축구할 때 일부러 가입을 위해서 지기를 보냈어 그래야 우통을 벗거든 이긴 팀은 입고 하고 유니폼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니폼은 게 없었어요 그냥 우통 벗은 팀과 입은 팀 뭐 이런 거였는데 이기면 뭐 우리 편에 있는 혼내고 왜 이겨가지고 진짜 하여튼 그런데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사실은 호주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약간 인종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백일 애들이 도망가는 게 있었어 왜냐면 걔네들하고 나하고 등치 올때 내가 더 좋았거든 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쁠 거 없으니까 잘 먹어서 키우라고 해요 조그맣게 왜소하게 키우지 말고 키 클락을 하는 방법은 잘 먹어야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먹을 때 라면 다섯 개씩 먹었어 그리고 자고 나면 많이 자야 돼요 자면 잘 자라더라고 우리 어머니 얘기하기를 자고 나니까 2cm 컸다라는 과장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고 나면 키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대략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얼굴 검색을 해보니까 키 안 자르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되게 예민한 애들이야 그리고 게임만 해 잠은 안 자고 절대로 안 자라 그건 부모 탓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게임하는 그 순간에 너는 키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되게 잘 먹는 애들 잘 자는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요 우리도 여기 누구 말하고 싶은데 키가 안 자르네요 게임 엄청 잘해 거의 1등급이야 그러니까 키가 안 자라지 자라고요 특별히 성장기에는 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필요한 거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재능의 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싼 거 사고 난 다음에 설명서를 절대 안 읽죠 우리는 설명서를 안 읽어요 그래서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매뉴얼을 보라고요 똑같은 휴대폰을 들고 다녀도 쓰는 거에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냥 맨날 사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무슨 포토샵이나 하려고 해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쓰라고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제가 휴대폰 사고 지금 패드 아이패드 사고 메모 기능 하나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내가 지금 일주일째 공부를 하고 있어 메모 기능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아이폰 1부터 샀는데 지금 15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라고 이 안에 스캔 기능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구부러지게 해라고 찍어도 스캔이 다 돼 뭐 텍스트로 바꾸는 거 있죠 텍스트 스캔도 되고 다 돼요 난 이제까지 사진 찾느라 힘들었어 알고 봤더니 사진을 해도 검색이 되대 검색 기능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NCP의 찬양 코드가 뭐예요 맨날 물었다고 내가 바보였어 검색 몇 번만 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 우리 있는 악보 같고도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고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걸 했든 간에 숨어서 공부하라고 이번 대만 성교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적으로 언어 공부하는데 이제 그거 필요도 없어 번역기가 나왔어요 20만 원밖에 안 해 그냥 이렇게 액정 갖다만 되면 한 걸로 다 번역을 해 주고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여기 글자가 나와 들으면 여기서 쭉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해서 글자가 쭉 나와 즉석에서 이해가 되고 내가 말하면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냥 한 걸로 쭉 한 걸로 나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거 있습니다가 아니라 활용을 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고 활용하는 법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앱으로 하면 한 1, 2초 걸리니까 대화가 안 돼 뭐 하면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보여주고 파파고나 이런 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 무기같이 능수능란하게 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 이번 성교 훈련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저절로 언어가 돼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그게 공부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알게 돼 내가 미쳤다 이거 외우나? 외우게 된다고요 그런 게 뭐예요? 키가 성장한다 육체와 재능에 성장이 있다 그런 거죠 뭐 율동을 한다 그러면 좀 잘하고 열심히 잘해서 비교하고 비디오 본 거 보고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사람들이 기쁘게 보는데 왜 누가 할 때는 왜 저 사람 언제 밖에 이런 소리가 올라오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하라고 차량도 잘하고 뭐 하는 거 뻘하잖아요 뭐라든 간에 육체적인 외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더라 또 52절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죠 로마서 8장에서 살폈죠 우리 현재 칼럼에도 나온 건데 이 디폴트에서 도와주시는 게 정령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정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와요? 기도를 돕는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면 지정의가 바뀌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수정 기능이 있다니까 생각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감정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면 감정이 좋아져 기도하면서 막 신경질 내고 그런 거 없어진다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참을 능력을 주시고 이상하게 기뻐 그리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상태가 좋아져요 그리고 결단이 돼요 빠른 순정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 현재를 돕고 디폴트를 돕는 게 정령이라고 그리고 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돕는 게 정부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에 선을 이룬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삶 전체를 신비롭게 잘되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거 보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모소 대나무라고 동북삼성 특별히 동북삼성 만주라고 그러죠 심양쯤 가면 거기 대나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대나무 이름이 모소 대나무래요 실을 뿌리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순이 이게 안 나와요 4년 동안 그래서 기다려도 1년 지나도 안 나오고 2년 지나도 안 나오고 3년 지나도 안 나오고 가망이 없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시간 낭비한 겁니까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4년이 지나도 나오질 않는데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린대요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그러니까 만주 지방이니까 춥고 이러니까 원래 대나무는 일본같이 약간 더워야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나무 많은 데가 광주 옆에 대나무 공원도 있고 그런 데가 되는 거지 올라올수록 대나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주에 있는 대나무니까 이게 좀 약하자는 영양분이 땅 속으로 100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괴물같은 대나무가 다 있어요 땅 속에 100m 그래서 깊이 내려가서 4년 동안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위로 자라는데 한 달 발 만에 15m가 자란대요 한 달 발 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15m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죽순이 잘 자라는 데서 우후죽수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온 다음에 대나무 죽순 죽죽 자란다고 일반도 빨리 자라지만 모소대나무는 혁명적으로 잘 자라요 한 달 반 만에 15m 대단한 거죠 영석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참박한 사람이 뭐냐면 잠깐만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야 높이 높이 캐나다 가면 쭉쭉 뻗은 나무들이 그 전나무 기분 나쁘게 이게 전나무야 높이가 20m쯤 되는데 뿌리가 1m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바람 한 번 불면 그 쭉쭉 뻗은 전나무가 쓰러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야 1m만 내려도 너무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20m까지 쫙쫙 뻗어요 근데 뭐 좋아? 러키 마운틴 같은 데 가면 다 전나무들이거든 그냥 다 쓰러져버렸대요 그래서 쓰러져서 썩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자연적인 것들은 그건 영성이 없는 거죠 겉보기만 20m 하지 그거 뭐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뿌리만 100m 그리고 나중에도 자라죠 한 달 반 만에 15m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추구하지 말고 깊은 사람이 되고 하죠 깊은 사람 깊은 사람이 되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성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임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님도 공세계 3년 할 동안에 30년 동안 모소대나무 아니에요 사생의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만 내린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깊이에서 높이가 나온다 높이에서는 깊이가 안 나와요 그렇지만 깊이에서 높이가 나온다 먼저 깊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영성이 있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죠 성교하게 될 때 깊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높이는 사실 거의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깊이에서 높이가 나온다는 은혜를 꼭 깨닫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관계 영역이죠 사람과 관계가 좋더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52절 관계가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열매를 주셨는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니 아홉 가지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오죠? 혼자 죽시고 있다고 나오나? 관계에서 나오죠 둘이 있어야 사랑하지 둘이 있어야 기쁘지 혼자 있을 때 웃으면 그거 미친놈이에요 둘이 있을 때 화평한 거죠 혼자 있으면 다 화평하지 누굴 만나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서 성장이 있어야지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 잘해야 돼 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에베스 4장 29절을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끼쳐야 돼요 아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을 하시라고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는 말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EQ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나 그럼 상대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알아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알지 그럼 그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 사실 이것만 잘해도 이게 교육인데 교육이 뭐 딴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도 말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 좀 책도 읽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말하는 걸 요약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책 한 걸 읽으면 그거 뭐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챕터 하나 해도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지 교육은 그런 거예요 성적 오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종합적인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러므로 나는 싫은 맘만 할 거야 그거 마귀 새끼지 그거 똑똑은 한데 나쁜 사람이지 그건 그러니까 아예 머리가 나빠서 원하는 말을 못 해 주는 사람은 할 수 없지 어떻게 그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게 뭐냐면 알면서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해 그럼 그거 뭐예요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맨날 외로워 가지고 혼자 밥 먹고 그러잖아 관계를 세우는 거 관계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단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경청, 질문, 피드백 이 세 가지를 잘 할 줄 알아요 이게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경청은 뭐냐 하면 상담하게 뭘 하는지 얘기를 요약하고 들을 줄 아는 능력 뭘 좋아하는지 잘 들어주면 존중해 주죠 잘 들어주는 거 우리 어린이 지금 되게 잘 듣는 거거든 저게 내가 좋아하잖아 그래서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막 떠들고 이러는 건 집안이 안 좋아하는 집안이야 왜 그러냐면 무시하는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누구 할 때 막 야유하고 그렇잖아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럼 무시한다고 하면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은 존중하는 거라고 관계의 기초예요 경청을 잘하면 파악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동문서답하는 거 바보죠 뭘 물어봤는데 엉뚱한 질문을 또 해 파악이 되니까 그다음 질문하면 내가 말한 거 알아들었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더 깊은 거를 알려주고자 해 그래서 대화의 랠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져 나가요 그래서 경청과 질문 이 두 가지는 쌍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리액션 마찬가지로 쳐주는 거예요 추임새라고 그러죠 그러면 누구 왔을 때 이렇게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쏟아붓고 간다고 그래서 피드백이 좋아야 돼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리액션이야 리액션이 좋아야 돼 반응이 좋고 잘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야 뭐 말만 해주면 좋다 그러고 웃어주고 반응하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사람도 모이고 물질도 모이고 다 모여요 근데 이건 뭐 시큰둥 해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반응도 없고 맨날 틱틱거리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있던 복도 다 따라가 버리겠죠 제가 짓지 말라고 해요 경청, 질문, 피드백 관계의 원리에 관계의 스킬이라고 이런 스킬을 잘 가져가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장하셨다 지혜 성장하셨다 지성과 감성 영역 키가 성장했다 육체와 재능 영역 영적 영역 깊이에서 높이가 나온다 맞죠? 관계죠 말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스킬 경청과 질문과 피드백 이 정도 압축됐겠죠 그래서 우리 다 성장해서 내년도 우리 성탄절에는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전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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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